오케이 그래서 한겨린은 16 하기로 했습니다 와우 16 열심히 했는데 매칭과 테스트 기록이 좀 적네 뭐 일단 실력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소리 되는 것 같던가요 아 으 눈 소리에 든가요 으 선생님이 읽을 수 있도록 해와야 된다 에도 전부 다 쓰는 것 10개 골라 4지만 어 얘를 어떤 소리 되던가요 그래서 맞던 틀린다 읽고 보세요 틀린다고 누가 넣어 혼내지 않아 으 으 뭐 좀 더 시장 좋아 으 음 도와줘 틀리지 않았어 으 으 으 이렇게 나눠서 읽어본데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했구요 으 으 그래 맞았어 뭐라고 좀 자신감 있게 뭐 그래 맞네 뭐라고 원달 그렇지 함께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니가 하는거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영어 발음은 미국사람의 발음하는 방법 다르고 영국사람의 발음하는거 다르고 호주사람이 하는거 필리핀 사람이 하는거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게 있는게 아니야 맞든 틀리는 읽는게 중요한거야 얘는 뭐라고 원달 그러면 원다가 된 이유 w는 우 오 오가 내린 내가의 소리 오 오 오 아 어 중에서 힘 빠졌네 어 n은 느 이거 합치니까 원 우리나라 돈 단위도 원 영어를 했어 됐습니까 원 그 다음에 d가 내린 소리 느 이가 내린 세가의 소리 e 에 어 중에서 또 힘 빠졌네 어 r은 r 합치니까 wonder 됐습니까 그러면 여과의 소리가 one 얘는 dar 됐습니까 wonder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던가요 ok 뭐라고 좀 더 큰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 웹 뭐래 웹 웹 뭐라고요 웹 그럼 얘가 왜 웹이 되는지 보자 w는 우 이가 내린 세가의 소리 이 에 어 중에서 대표 소리 에 그럼 몇가지 소리 웹 그 다음 이 글자 이름 보니까 이제 v 가 아니고 b 입술 붙여서 떼야 돼 b b 니까 가지고 있는 소리 부 합치니까 웹 됐습니까 웹 그 다음에 이 친구 모여서 뭐가 됐던가요 참 소아 자식하며 큰 소리로 와이트 뭐래 와이트 뭐라구요 와이트 그럼 얘가 왜 와이트가 되는지 보자 W는 O H는 원래 뭔데 그렇지 소리인데 없어져 버렸어 소리가 힘이 너무 없어서 힘 없지 그 다음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내 이름 불러줘 I 그럼 옆 가지 소리 Y Y 그 다음에 T가 가진 소리 T 그 다음에 E는 소리 안 나는 대신에 건너 건너 집 가서 얘한테 이름 부르고 안 돼 그래서 I가 무슨 소리 됐다 I 그래서 다 합쳐 했더니 와이트 와이트 됐습니까 H 소리를 내거나 또는 소리가 힘이 없어서 소리가 없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화이트가 아니고 와이트 됐습니까 하얀색이란 뜻이지 와이트 OK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됐던가요 음 좋았어 year 뭐라구요 year year 자 그래서 이해가 뭐라 뭐 된다 했더라 이해가 예 OK 그렇죠 이해 된다고 한 적 없어 난 이해는 E나 A가 된다 했지 그러니까 EA는 뭐가 된다 뭐 나 아니요 E나 A EA가 아니고 E나 A가 아닌가 Y가 뭔짓 하죠 짤막 짤막이 누군데 여기는 어 EA가 E 됐거든요 이해가 E가 E 됐어 됐죠 이해가 여기서는 E가 됐는데 여기 Y가 원래 짤막인데 짤막을 붙일 데가 없어 그래서 그냥 E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E E 된 거야 E E R은 R 합치니까 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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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죠 맞습니까 E가 이해가 E는 E 소리 낼 수 있구요 Y가 E 소리 했다 year OK 얘가 뭐였더라 왓 와이트 흠 웹 웹 웹 E가 A 됐어 그다음에 얘는 ear ear year e e e year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좋아 오케이 좋았어 win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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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왜 winch 되는지 보자 w는 w는 u i가 내리는 세가의 소리 중에서 여기서는 대표 소리 e n은 n 안녕 자 다음에 ch는 ch에 대해서 꼭 알아서 ch는 둘이 붙어서 뭐가 된다 그렇죠 ch는 취가 되는 거야 취 따로따로 소리 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 붙어서 뭐가 됐어요 win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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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ch는 뭐가 된다 취가 된다 그래서 win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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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 거야 yes 그렇지 yes yes 얘가 yes가 되는 과정을 보자 e가 내리는 세가의 소리 e 중에서 대표 소리 e 그 다음에 s는 그럼 둘이 있으면 뭐가 됐는데 s가 됐지 s가 아니고 s 근데 여기 y가 뭔짓 했어 짤막했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yes yes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k k k 맞아 좀 더 자신감 있게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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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는 w e는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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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는 k t는 k k k k well 쌀Look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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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스트 이 부분이 똑같네 외부분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 뭐가 될까요 큰소리로 뭐라고 O가 내는 내가의 소리 두 번째 대표놀이 X가 내는 세 가지 소리 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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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기억이 안되어 있네요 X가 내는 세 가지 소리 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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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다 이걸 쓰면 어떡해 O가 A 됐고 X가 안녕 크즈 됐으니까 합쳐서 악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예 예 으 빠르게 예 뭐라구요 예 예 예 됐습니까 오케이 15 했구요 시험 다쳤나요 네 됐죠 선생님한테 예 패드 계속 이어서 합니다